강준영 국회의원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강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난 총선 당시 공약했던 국가산단의 조기 조성이 진행되도록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 일대 84만 평 부지에 조성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